0032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의 테마는 음식료라면 할 날이 가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는 동사는 1961년 유지공업과 식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멸류, 스낵류, 유제품, 조미소재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1960년대 식량난 극복을 위해 1963년 9월 국내 최초로 삼양라면을 생산함 이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화끈한 매운맛으로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 중인 미국, 러시아, 유럽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세계 각지의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1년 9월에 설립되어 원조, 문막, 익산 등의 공장에서 멸류, 스낵류, 유제품, 조미소재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스프의 주원료인 야채류와 제품에 쓰이는 포장상자는 동사의 최대 주주기업인 삼양 내추럴스와 종속회사인 삼양프루엘로부터 각각 매입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삼양프루엘, 판지 가공 판매업, 삼양 ths, 원재료 선별, 삼양 로지스틱스, 운송업, 삼양 재분, 곡물 도소매업, 과 해외법인을 보유 재무 대시 라면 수출 증가, 소스, 조미소재 판매 증가에도 COVID-19 영향에 따른 전년 역기저 효과로 라면 내수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스낵 부문도 부진하며 전년 수준의 매출 정체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인권비, 광고선전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중국, 미국 등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매출 확대가 기대되며 다양한 신제품 출시, 라면 판가 인상, 미량 신공장, 본격 가동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8월 19일 15시 21분 기준, 장중,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8,62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삼양식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37위입니다. 삼양식품의 상장 주식수는 753만 3,015주입니다. 삼양식품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양식품의 퍼은 13.8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4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만 1,8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7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2.15배, 5만 3,1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3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83번지억원, 953억원, 65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00번지억원, 680억원, 567억원입니다. 삼양식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0번지 32%이고 유보율은 931.1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20이며 전일 대비해서 12.85-0.5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5.1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1-1.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2022년 8월 19일 15시 2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14,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4,5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만 2,9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종가는 11만 4,500원이며 주가가 삼양식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종가는 11만 4,500원이며 주가가 삼양식품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삼양식품은 거래량 7만 9,91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164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1,628주, 미래예세증권에서 9,955주, 현대차증권에서 9,516주, 한국증권에서 5,586주, 삼성에서 3,9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만 749주, 미래예세증권에서 9,360주, 노무라에서 8,700의 순내주, 제2피모간에서 8,316주, 키움증권에서 7,23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3,09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6,34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료 관련주 3양식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